우리는 만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만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하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불쌍한 동포가 북한 동포잖아요 온 세계가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불쌍한 민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항상 이렇게 그 덕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 북한과 딱 이 하나 이게 다른 거예요 딱 하나만 다른 거예요 이 하나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복받고 우리도 복받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공중 기도든지 다 기도해야지 교인은 교인의 기도에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같이 귀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지금까지도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가장 훌륭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신 유학을 하신 분이 그분이 조지 와싱턴 대학 나오고 하바드 대학도 하시고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런 귀한 분이 기독교 교인이 장로님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이렇게 안시기를 지키는 것도 다 그분이 담아 군목도 다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온 나라가 공무원들 양반은 다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없게 한 것도 이 대통령 형만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바로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는 100년 지나도 만들기 어려워요 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든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토대 위에 나라를 발전시킨 또 박정희 대통령같이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좋은 분들이 나와서 나라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다 발전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고마움을 가져요 고마움을 그리고 교인은 하는 일이 모두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문제를 올바로 보고 그것이 교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인 한 명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아브라함 하나가 온 세계를 복에 거는 이 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늘 많이 들었었잖아요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꼭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은 거예요 무한한 복을 받은 거예요 좀 부족한 거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고 다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지 내가 받은 복은 머리털 하늘의 별보다 많은 거예요 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못 드리지 찬양 못하잖아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 찬양도 하나님이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찬양하는 거지 기회 안 주면 못합니다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어려우니까 아니 감사해라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일생 동안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고 참 많은데 왜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느냐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적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몇십만이잖아요 말 못하는 분도 수없이 많고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잘 걷는다 그러면 걷는 데 대한 감사 말하면 말하는 데 대한 감사 그거 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얼마나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그 웃기는 거는 장로 피택받고 훈련받는 분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안 하면 장로 되면 완전 노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교만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훈련병은 뭐든지 아멘 하면 예 예 하고 따라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 가운데도 장신 때 다섯 번 떨어진 분이 허다합니다 그래 다시 달려붙고 달려붙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목사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되고 사람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해야 돼요 장가 못 간 분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장가 간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마태문 18장에 보면 1만 달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함 받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고 다 주님 주셔서 내가 받은 복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러 1만 달러는 우리 국가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달러가 금이 54kg인가 아마 그런 걸로 하여튼 몇십 킬로나 그건 뭐 사실 무한한 숫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도 해야 되지만은 이웃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웃이 잘 될 때 안 될 때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아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이웃이 내 원수가 안 되면 기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집을 안 되게 한 그 저주가 너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웃는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아라 사람이 제일 기쁜 것이 남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제일 기쁜 건데 너는 복받은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이웃이 잘 되면 박수해 주고 내 원수가 잘 되면 박수해 주고 원수라도 박수해 주고 아 저놈 새끼 또 또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너의 길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너 받은 복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너 받은 복을 잃는다 그래서 이웃이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원수라고 해서 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악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이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말하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명 십계명이에요 요약하면 두 계명 또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가다가 운전수하고 싸워가지고 취임식도 참석 못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서로 맥살 잡고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임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비가 되어가지고 가마타고 가면서 가마꾼하고 왕비가 내려와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왕비의 길로 가서 왕궁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미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래서 가마꾼이 메고 가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억식에 무겁다 자기끼리 그렇게 이 왕비 마마 너무 무겁다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안에서 이것들이 내가 뚱뚱하다고 그러지 이것들 나와가지고 가마 문 열고 내려가서 멱살을 잡고 너 내 말 했지 그러지 마라 여자분들이 권사님들도 속상하면 전화로 너 내 말 했지 그러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지 마라 너 말 듣는 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도 말 들었는데 말 안 들으면 복받고 말 안 듣고 시기 안 당하고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올려오는 것만 몇 천만 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요만한 말 한마디 가져도 온 나라가 떠들어 대고 그걸 갈부면 안 돼요 갈부면 그래라 그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타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분은 내려오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하는 분이 공 차다가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저도 이래 지나면서 조금 은퇴를 하고 제가 느끼는 건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이 더 넓었더라면 내가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 잠바를 하나 샀는데 아니 내 친구가 자꾸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샀는 걸 달라는 거예요 얘도 너무하지 왜 나면 그걸 그거 달라고 하는지 내가 안 준 거야 지금 생각하니 나는 벗고 살더라도 그럴 때 줬더라면 좋을 텐데 걔가 먼저 죽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생각하니까 그때 그 잠바를 내가 바로 붙잡았는가 얘는 내가 인물이 좋으니까 옷 입으니까 훈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인물 좋은 건 안 보고 옷만 본 거야 나도 제 옷 입으면 쟤같이 훈할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 나는 인물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그때 내가 기어이 안 준 거예요 그 옷을 안 벗어 준 거야 그런데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복 받아서 그 이후에 생각하고 나니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준 거예요 살고 보면 인생이 끝나는데 후반부에 와보면 다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삶을 살면서 왜 싸웠는가 안 싸워도 되는 걸 내가 왜 그런 걸 다 미워했던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복을 받아서 내 복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보고 듣고 다 신경 쓰니까 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밭이 망가지고 내 왕궁의 자리 그 사울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그 조그만 목동 다윈 미워하다가 자기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고 자선도 안 되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남식이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예요 결국 알고 보면 회개하지 않냐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자기 아내하고 한 시간 전에도 찰떡같이 좋아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 아내한테 다 넘겨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너 왜 먹었냐 그래 저 아줌마가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다 남의 잘못을 말하면 그게 죄예요 그 죄 안 내 아내는 죄가 내 잘못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살 텐데 지 마누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또 뭐라 그래 내가 어디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이 유혹해가지고 초패 뱀한테 전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이도 보면 뭐든지 남에게 전가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 덕이 없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서로가 이렇게 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 크다고 좋아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행복한 거지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살고 싶고 먹고 싶고 모든 일이 신나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즐겁고 다 걸어가도 즐겁고 잠을 자도 편안한 잠을 자는데 불화해 봐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먹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만드는 길이 교인부터 교인부터 우리 교회 큰 교회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잘못입니다 절대로 가족 간에 모여서 남의 잘하는 이야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 집 잘 됐다 그 아들 대학에 들어갔단다 감사하다 박수해 주고 축복이다 기도해 주고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오면 높여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깎아내리지 말고 잘하는 분은 더 잘하도록 해 주고 못하는 분은 덮어주는 거예요 입을 덮어주듯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 들추어내면 내가 들추어납니다 내 자식이 다 들추어져서 여러분이 나쁜 거 하나만 들추어지면 여러분도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자녀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녀의 길이 될 리가 있겠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는데 그래서 남의 자녀 이야기하면 결국 손해는 내 자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하는 걸 시기 질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다 달려 온 집안이 요셉을 시기했지만 하나님 다 되게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시기했지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보냐?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나만 손해지 그래서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시기 질투해가지고 되지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데 누가 말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본인만 손해 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남의 교회를 비판한다 내 목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이 교수들은요 이 목회는 현장이기 때문에 강의하다가 여기 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오면 안 될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 안 되니까 남의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니까 아는 건 많으니까 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100% 실력이 없어요 이 목회는 목회의 자리에서만 계속 배워서 커 나가는 것이 목회인데 이건 20년 역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그때 하나하나 얻어지는 건데 그건 도서관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대학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것이 이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힘들어 하나하나 얻는 것이 목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듣게 해야 재미가 있죠 산뜻하죠 여러분 그래서 설령 그때 큰 교회가 시험을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로 교인이 온다 그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남의 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의 어려운 틈을 타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쳐나가는 거나 남의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그 교인을 훔쳐나는 거 그거 다 도적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 욕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 거 그게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인죄하고 같이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교인들은 혹시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사이도 은혜 받은 대단히 잘나가는 분들이 남의 교회 이야기하고 자기는 잘하는 걸로 말하는데 내가 뭐 잘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바울도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 이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아멘 그 큰 손이 나중에 다 책임을 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래 보면서 주의 종들이 비판 많이 하다가 너무너무 불행한 걸 상상할 수 없는 고통당하고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종들이 저럴까 딱 하나의 죄인 남의 교회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으롤 리가 없죠 자기 가정도 뒤집어 보면 한도 없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남이 잘할 때 항상 모임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야 누가 잘됐다 잘된 이야기야 너무 기뻐하나 그리고 힘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나 누가 오늘 여기 본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러세요 그가 쉬는 최소를 취소를 헐지 말아 그 집을 헐지 말아라 잘나가는 집 복받은 집 대적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넘어뜨린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요 교회에 일어난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게 교인이에요 우리가 자꾸 넘어뜨린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못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의인은 모든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저 그 다음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지는 그 집을 비판하는 그 집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그 집에 내렸던 재앙이 다른 집을 어디 옮길 때를 찾는데 그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지 말아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냐 속상해하지 마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 내가 받은 복이 영원하고 더 큰 거예요 내 아들아 요하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마라 사람을 사귀어도 여기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섬기 위해서 저 있는데 목사님 그때 한국 교회에 큰 이런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내가 목사님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남의 마을하고 헐뜯는 사람은 내가 안 썼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었어요 내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 막 몰려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 형님 나는 형님하고 한국 교회에 섬기고 싶습니다 딱 내가 기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남의 말하고 남을 짓누르고 그러면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일절레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편안하고 일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20년을 그 큰 일들을 수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총회를 할 때도 세울 때도 다 세우잖아요 세우면 사람이 강팍하고 악하고 남을 자꾸 죽이려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년 되는 충성하죠 목사님 그 놈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누구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써야 될 텐데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럼요 nation 파이팅